2011년 창립한 노루마는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로 첫 제품인 에디어를 시장에 선보였습니다. 주변의 무선 네트워크를 한 번에 정확하게 스캔하고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의미의 에디어와 에디어는 삼성전자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갤럭시 S5 그리고 노트8에 탑재했습니다. 2010년 후반부터 무선 보안 기술력을 IoT 시장으로 확대해 IoT 보안 솔루션 제품을 개발하는 데 착수했습니다. 현재 노루마는 양자 보안에 그치지 않고 양자 컴퓨팅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 양자 AI 기반의 금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노루마는 원천 기술의 적용 분야를 확대해 가며 이 블루오션의 리딩 기업이자 키 플레이어로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.